일단 지난주에 영입인사로 발표가 되고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에 합류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사실은 제의 받고 고민한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. 한 6개월 정도 됐어요. 사실은 언론에 발표된 것보다 많이 오래전에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사실 거절했었거든요. 좀 제가 변호사를 해야 되겠고 저는 변호사일 때가 제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어렵다 어렵다 이러면서 도와달라 그러시니까 제 마음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진심인데 그래 놓고서 어렵다 그러니까 쏙 빠지면 이게 너무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제 말을 들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다라고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가짜처럼 돼버리는 거 아닐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 저 나름으로는 마음에 고통이 많이 따르긴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총선이 지나가고 났을 때 또 제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게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스스로가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들이 가장 컸습니다. 보통 당이 어려워지면 당으로 오려던 사람들도 거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은 반대로 생각을 하신 거네요.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도우면 나중에 마음에 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걸 보니까요. 그렇죠. 저는 솔직히 개인 sns도 없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.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했던 발언들이 기자님이나 방송사에서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히 이 사건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. 이렇게 답변한 것밖에 없지 제가 어떤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거나 내 주장이 이렇다거나 이렇게 먼저 얘기했는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공감을 해 주신 게 제가 굉장히 좀 성의껏 정신 제대로 설명한 것들이 좀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겠다.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신뢰는 내가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말만 가지고서 믿어주세요.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. 라고 하는 게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게 그 자체가 실망일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제가 지난 정부 이럴 때 사실 마음의 고통이 좀 있었어요.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요. 어떤 부분 때문에요?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바뀌는 게 국민의 삶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구나. 그리고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 영역에서 내가 알던 시스템이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셔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 대중성이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좀 해달라.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담은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했고 나중에 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개인 SNS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또 예전처럼 또 누가 어떻게든 하겠지라고 한다면 그냥 평생 똑같겠구나. 그분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나서 또 누군가 어떻게 할 거예요? 라고 하면서 말만 하면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 아마 평생 없겠구나. 스스로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다. 어렵다고 할 때 이럴 때일수록 그냥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잠시 뒤에 국민의힘에 가신 이유와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총선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.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사실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별명이 좀 따라다녀요. 근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본인이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질문이 왔을 때 충실히 답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별명까지 좀 붙은 것 같은데요. 보시기에 그러면 총선 치르실 때 약간 반이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어떤 이슈로 좀 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이게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고 국가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제 이 중에 의미가 있잖아요.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가지고 치르는 거는 전혀 발전적이지가 않고 손모적이고 분열적이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그걸 가장 앞세우는 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재명 저격수라는 말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. 왜냐하면 최근에 영입 인재 기사 나올 때 이제 아마 저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소개를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기자님이 그렇게 뽑으셨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그 말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받아쓰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그 영입 인재 발표나기 전에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불린 적이 없어요. 아 영입 인재가 되면서 약간 붙은 그런 별명인가요? 그걸 보도하면서 아마 어떤 언론사에서 처음 이제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알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검색해본 저도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 sns도 안 하고 어떤 시민단체나 사회활동 이런 거를 안 해요. 그런 걸 한 게 없이 그냥 병사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거나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앞장서겠다면서 그 이슈 몰이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100% 언론사에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그날의 주제가 그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인데 저희가 주로 그런 걸 물어봤나 봅니다. 변호사님에게.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금 재판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보수층도 상당히 많은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명쾌하고 논리가 있고 저렇게 흐르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다 보니까 질문도 그런 쪽으로 좀 몰리고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또 사건을 좀 많이 해요. 저는 방송에 많이 안 나와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건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방송을 일주일에 한 두 개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때도 재판 일정이 걸리면 이제 고정 방송인데도 방송을 안 나오고 재판을 가고 그런데 재판을 계속 하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그 예측이 굉장히 잘 맞았던 면이 있는데 저는 진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면 판단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보면 저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나 법인카드 의혹이나 이런 건 정권 바뀌기 전에 의혹이 터졌잖아요. 그런데 그때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게 저는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달리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얘기해왔거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그럼 뭐 달리 얘기했냐. 그렇지도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사에서 물어봤을 때 아 요거는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.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법적으로 평가했던 게 예측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 SNS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회사로 전화도 주시고 또 이메일로 제 업무용 이메일이 회사에 오픈이 돼 있는데 업무용 이메일로도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이럴 때 아 내가 얘기하면 이해가 된다. 법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해가 된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쪽에 치우쳐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이게 다 어떤 국민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일단 제가 원했던 1차적인 목적은 이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의미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일도 좀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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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